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하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로 이것을 직접 근거로 해서 다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우리는 지금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고요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헌법 31조 1항,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그쵸?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의무교육은 무상이고요 4번 출제가 됐었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어떤 줄기를 세워서 자꾸 격가지를 쳐나가는 공부했던 스타일도 그러는데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외울 필요가 없는데 흐름, 내용, 철학을 알면 굳이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구단 100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안 외워지는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초점을 두고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좀 될 겁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되면 못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류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쭉 뭐 됐고요 그 뒤에는 뭐 그냥 보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이런 다음 생활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 판례도 뭐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니까요 근로의 권리 가겠습니다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 고용과 적정임금 적정임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보장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는 복지, 복지니까 형평과 관련된 공평과 관련된 주황이죠 자, 특히 최저임금제는 임시직 근로자, 청소년, 알바생, 아파트 경비원 이런 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 어때요? 최저임금제, 최저임임제, 임금제입니다 임금 최저임금제 시행 그러면 효율성은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경비원 많이 나갔죠, 그렇죠?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실직을 당해서 실업이 많아져요 그러면 고용이 100% 되고 있어야 되는데 고용이 100%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효율성의 문제죠 효율성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 물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도 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것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고요 자,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또 노동관계법률에서 노동관계법률은 강행 규정이 많아서요 전부 거의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면 회사 대표 입장에서 자금하면 구멍가게 사장에서부터 저 대기업, 잘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노동부에 들어가면 절대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과 관련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긴 하겠지만 어차피 형평성을 위한 정책은 효율성 쪽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즉 상층관계에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자, 근로삼권 가겠습니다 근로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런 것도 단체교섭권, 구구단을 외우듯이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근로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하시고요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는 근로제, 단체행동권은 제한된다 단체행동권 제한될 수 있다 이것도 가로놓기, 가로놓기 짝 놓고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패턴으로 보면 굉장히 저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임용이 그런 문제를 묻고 있어요 아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근로삼권했고요 환경권, 106쪽의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환경권도 경제학에서 굉장히 환경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쪽에 속해요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쭉 나왔어요 이것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혼인 가족, 모성 복원에 관한 권리도 역시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의무로 갑니다 지금까지 권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권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의무를 보기 전에 의무가 몇 패집니까? 108쪽에 있네요 그렇죠? 의무를 보기 전에 그래도 오늘 좀 목표 분량은 채웠네요 31달에 책 한 권 떼기가 거의 400페이지, 500페이지에 가까이 되는 책을 떼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다 잡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권리 받습니다 포괄적 기본권을 받습니다 포괄적 기본권을 받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받고요 행복추구권 받고요 평등권 받고요 또 사회권 중에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도 여기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괄적 기본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유권을 받습니다 신체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에 이르기까지는 무슨 무슨 자유를 봤어요? 또는 환경권 아, 저, 재산권 봤어요 참정권 봤죠? 참정권 봤습니다 선거권, 공무담행권, 국민투표권 봤어요? 그 다음에 청구권 봤죠? 청원권, 재판청구권, 기타 등등